사람의 겉만 본 사람 옛날 어느 고울에 새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새 사또는 이 고울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또는 무엇보다 먼저 이 고울의 민심을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고울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또는 입고 있던 관복을 벗고 보통 사람과 같은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으로 사또가 아닌 여느 사람과 같아야만 백성들과 부담없이 사귈 수 있고 또 백성들의 진짜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리하여 사또는 어느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물론 부자는 찾아온 사람이 사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이 고울로 부임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찾아온 사람의 옷차림이 수수하여 길손이거나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며 얻어먹는 과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염치 무릎 쓰고 아, 알았어. 노자도 없이 길을 나선 모양이군요. 원 노자나 가지고 다니지 안됐소. 허우되는 멀쩡한 양반이 주막에 늘 노자도 없는 모양이군. 개 앉아서 욕이나 하고 한술 뜨고 가시오. 이 말을 하고 부자는 한 번 더 사또의 아래위를 훑어보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부자의 조롱하는 말을 듣자 뱃속에서 부글부글 부하가 끌어올랐어요. 마음만 같아서는 나는 과객이 아니라 이 고을의 신관사또요 하고 실토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나왔는지라 그런 모욕증은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윽고 이 집 하인이 점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상을 받아보고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상 위에는 새까만 꽁보리밥 덩어리와 뚝배기에 담은 된장 한 그릇 그리고 숟가락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짓 취급을 한 초라한 밥상이었어요. 사또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이내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부자의 쌀쌀한 인정에 대해서 욕이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며칠이 지났어요. 사또는 다시 그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사또가 입는 관복을 입고 찾아갔어요. 그래도 부자는 며칠 전에 수수한 옷차림으로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또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또가 그 부자집을 찾아가자 부자는 기뻐서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사또는 의리의리한 사랑으로 안내되었으며 호랑이 가죽으로 된 보료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왔을 때와는 하늘과 땅처럼 비교가 안 되었어요. 이윽고 큰 교자쌍이 들어왔습니다. 여자종들이 음식을 연방 더 날라와서 상을 더욱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었어요. 갈비, 병아리 백숙, 온갖 빛깔의 떡, 식혜, 과일, 거기다가 가지가지의 바다생선, 여러가지 지짐이와 전, 그리고 나물들이 교자쌍이 비좁게 차려졌습니다. 상이 들어오자 부자는 은잔을 들고 사또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잔 받으십시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우리 코올의 사또로 오신 것을 또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또는 부자에게서 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이렇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며칠 전에 수수한 옷차림으로 찾아온 사람도 나요. 오늘 사또 옷을 차려입고 찾아온 사람도 나. 그렇다면 며칠 전과 다른 것은 내 옷차림 뿐이 아닌가. 이 부자의 사람 대하는 법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내 이 사람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어야겠구나. 사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부자가 주는 은잔을 받아 그 술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다 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주를 집어 또한 자기 옷소매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사또에게 물었어요. 사또 무슨 일이옵니까? 왜 술을 옷에다 붓고 안주들을 소매 속에다 집어넣으시는지요? 이 말을 듣자 사또는 부자를 타일을 좋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어서요. 네? 내가 먹지 않고 옷에다 붓고 옷소매 속에 넣는 데는 까닭이 있답니다. 어디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소인에게 그 까닭을 좀 가르쳐 주실 수는 없을까요? 부자는 몸이다라 대답을 체근했습니다. 그러지요. 이것은 당신의 뜻대로 했을 뿐이요. 소인의 뜻대로라니요? 도무지 무슨 말씀이신지 소인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잔을 권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이 사또의 관복을 보고 잔을 권하고 대접한단 말이오. 아니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나요? 나으리,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소인이 받들어 매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으리거늘 어찌 그 옷이라 하옵니까? 부자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사또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자 이제 사실대로 며칠 전에 이를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당신을 찾아온 과객이나 거지같은 사람이 있었지요. 예? 과객이 아니라 그 옷차림이 꼭 거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 한술을 주었지요? 분명히 밥 한술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지들에게야 꽁부리밥에 된장이 제격 아니옵니까? 요 며칠 전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소.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시퍼렇게 잡아 떼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이 고울의 부위만 바로 며칠 뒤였소. 이 고울 민심이 어떤가 하고 일부러 사또감복을 벗고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는 맨 먼저 이 집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때 당신은 내 옷차림을 보더니 깔 보고 부대져버렸소. 이 말을 듣자 부자는 고개를 들고 한참 동안이나 사또의 얼굴을 빤히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거지꼴로 찾아왔던 그 얼굴과 지금의 사또 얼굴을 비교하여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더니 부자는 다시 무릎을 꿇고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흘이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을 굽어살피시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소. 며칠 전에는 그렇게도 부대접하던 분이 오늘은 이렇게도 용승하게 대접하는 걸 보니 이 모두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사람 차별을 하는 것이 분명하오. 내가 지금 옷에 술을 붓고 옷소매 속에다 음식을 넣은 것도 당신이 나를 위한다기보다 내 옷을 위하기에 나도 그렇게 해본 것이오. 아무리 의복이 날개라지만 그 의복보다도 그 의복 밑에 뛰고 있는 마음을 볼 줄 알아야지요. 앞으로는 절대로 겉에 걸친 의복으로 그 사람을 보지 말기를 바라오. 내 말을 알아듣겠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명하신 우리 사또님 분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이 부자는 그 뒤 정말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람을 보되 그 겉만 보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인심도 후한 착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와 벼룩 먼 옛날 어느 곳에 빈대가 살았습니다. 이 빈대의 집에서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어요. 빈대 아버지의 환갑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빈대는 빈대는 자기와 가장 친한 벼룩과 이에게도 초청장을 보내어 잔칫날 꼭 놀러오라고 정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친한 친구끼리 만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한편 초청을 받은 벼룩과 벼룩과 이도 심심하고 따분하던 때 마침 잘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잔칫날 함께 가기로 했어요.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 대접도 받을 것을 생각하니 그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벼룩과 이는 함께 집을 나섰어요. 처음 얼마 동안 벼룩과 이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답게 걸어갔습니다. 빈대가 어떤 음식으로 우리를 대접할까 어떤 술을 낼까 하며 그날 나올 잔칫상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벼룩은 따분해졌습니다. 원래 성미가 급하고 걸음이 빠른지라 언제까지나 느림보인 이와 같이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벼룩은 톡톡 튀어서 이보다 앞질러 갔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러나 뒤따라오는 이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벼룩아 어쩌면 넌 그렇게도 인정머리가 없고 인내심이 없니? 한강물이 넘느냐 아니면 난리가 터졌느냐 그렇게 바쁘게 서두를 것 없잖니? 나하고 천천히 가자꾸나 네가 먼저 간다고 잔치상 먼저 올리지는 않을 거야. 이 말을 듣자 벼룩은 어쩌면 이의 말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와 같이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뛰어도 멀리 가는 벼룩이 이의 걸음걸이 이의 걸음걸이를 보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걷는지 그 자리에 섰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그저 꼬물꼬물 움직이기만 했습니다. 이야 아무래도 난 먼저 가야겠다. 느린 보인 너하고는 도저히 못 가겠어. 내 한 걸음이 너의 수백 걸음보다 크니 어쩔 수 없지 않아? 내 먼저 가서 기다리마. 넌 천천히 와. 먼저 가도 절대로 혼자 먹지 않고 너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이러더니 벼룩은 또 톡톡 튀어서 먼저 떠났습니다. 이는 변덕쟁인 벼룩이 밉고 괘심했어요. 금시같이 간댔다가 금시 먼저 가버리는 벼룩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청해준 빈대도 벼룩보다는 걸음이 느림으로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는 결코 잔치를 시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벼룩은 톡톡 튀어서 마침내 빈대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벼룩이 바라보니 상 위에는 떡 떡 떡 고기 술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벼룩은 군침이 돌았지만 우선 빈대의 아버지에게 절부터 했습니다. 그러고는 빈대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했어요. 빈대야 너의 아버님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벼룩아 고맙다. 먼 길을 와주어서 고마워. 한데 이는 오지 않느냐? 같이 나섰는데 워낙 걸음이 느려서 아직도 멀었어. 빈대야 거기 술 한잔 따라다오 단숨에 뛰어왔더니 목이 타는구나. 그러마 천천히 이와 같이 오지 이 더운 날씨에 스물 할달 거리며 뛰어오니까 그렇지 여기 있다 이 술잔 바꿔라. 빈대는 술을 따라 벼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벼룩은 벌컥벌컥 술 한 대접을 마셔버렸어요. 이제 좀 살겠구나. 술맛 참 좋다. 빈대야 이왕이면 한 잔 더 마실 수 없겠니? 이리하여 벼룩은 다시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벼룩은 거나하게 술이 취해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빈대는 눈이 빠지게 이를 기다렸으나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느린 걸음이라 이에 도착은 늦을 것이 뻔했지만 빈대는 몸이다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빈대는 마침내 이가 어디만큼 오는가를 보기 위해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러고 보니 음식상 앞에는 벼룩만 남아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음식을 바라보니 자꾸 군침이 돌았습니다. 거기에 술을 몇 잔 마시고 보니 체면이고 염치고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우선 먹고 보자는 생각뿐 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벼룩은 술을 부어 마시고 또 마시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빈대와 이가 와보았을 때는 술이 이미 없어지고 벼룩은 술에 취하여 드렁드렁 코를 굴며 자고 있었습니다. 이 밉살스러운 광경을 보자 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먼 길을 고생고생 온 보람이 없었어요. 한 방울의 술도 남기지 않고 벼룩이 다 마셔버렸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일어나지 못해? 넌 우정도 체면도 없는 지독한 놈이구나. 이는 화가 나서 대뜸 벼룩의 잔등을 걷어 찼습니다. 그 바람에 눈을 뜨고 부스스 일어나기는 했으나 벼룩은 정신을 가누지 못했어요. 술기운이 온몸에 퍼져 비틀거리기만 했습니다. 남이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주무시는데 어느 놈이 내 등을 쳤어? 그래 여기에 있다. 나다 인정없고 의리없는 놈아. 이리하여 벼룩과 이는 엎치락 뒤치락 맞붙어서 싸웠습니다. 모처럼 환갑잔치 엉망이 되었어요. 둘은 서로 지지 않으려고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주인인 빈대는 둘 사이에 끼어서 싸움을 말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을 위하는 길이고 주인된 체면이기도 했어요. 이리하여 셋은 한데 어울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며 한동안 아수라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는 머리가 진이겨지고 빈대는 배가 터지고 벼룩은 그때까지도 술이 깨지 않아 전신이 벌겠습니다. 이런 소동이 있은 뒤로 오늘날까지 빈대는 배와 등이 낙작하게 맞붙고 이는 머리가 지디겨져 있는 둥만둥하고 벼룩은 그때 마신 술독이 올라 지금까지도 전신이 익은 대춧빛 이라고 합니다. 효부가 된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가 좋지 못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만 뜨면 며느리를 욕하고 나몰았으며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런 소문은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에이크 저래서야 어찌 사노 단 하루라도 마음이 변해야지. 저 집엔 시어머니가 너무 한다고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 호강을 봐요. 개구리 올챙이 적 모른다더니 자기가 옛날 며느리 노릇 하던 때 고생을 다 잊고서 며느리 부려먹으려 니까 된 소리가 나지요. 그건 아니어요. 젊은 사람이 참아야죠. 어른 공경 할 줄 알아야지 그런 법은 없다고요. 시부모 모시기를 친정부모 모시듯 해야 복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막가도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할 일이 따로 있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집 이를 흉보았어요. 그런데도 이 집 며느리는 에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찌 한 소밥을 먹고 사나 둘 중에 어느 누가 죽는 게 낫지. 하지만 내가 죽을 수는 없어. 아무래도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죽어야지. 암 그게 바로 세상이 치지. 며느리는 늘 이런 고약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설을 지나 새해가 되었어요. 며느리에게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이 되었으니 어른들에게 세배도 할 겸 친정으로 가야지. 친정으로 가면 한약방을 나시는 작은 아버님께 우리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약을 지어달래야지. 세상에 이런 부료 막심한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기로 사약을 드릴 수가 있나요? 그러나 약독한 며느리는 작은 아버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작은 아버님 전 도저히 그 시어머니 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호되게 당하고 보니 견딜 수가 있나요? 죽게로야 맹세했지만 작은 아버님을 배워보고 의논이나 한번 드려보고 죽을까 해요. 작은 아버님 전 아직 젊지 않아요? 그러니 어째요. 저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야죠. 우리 시어머님이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약 없을까요? 이 말을 듣자 작은 아버지는 가슴이 뜨끔 했습니다. 조카 딸의 넋두리를 듣자 당장 따귀를 때리고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못된 조카 딸 때문에 자기 집안의 채통이 무너지고 남의 욕을 들을 것 같아서 참았지요. 그리고 꾀를 써서 조카 딸을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얘야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으로 사정이 딱 하구나. 과연 네 시어머니가 좀 지나친 듯 하구나. 그래요 작은 아버님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약 지어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작은 아버지는 시치미를 떼고 작은 소리로 대답 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네 시어머니를 지금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너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잘 지내다가 명년 정월에 오너라. 그땐 내 틀림없이 독약을 지어서 주마. 그동안의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도록 해라. 그래야만 의심을 받지 않는다. 명년 정월이면 죽게 될 시어머니라 생각하면 이 1년 동안이야 잘 모시지 못하겠니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예 알겠어요. 조카 딸은 마음만 같아서는 금년에 당장 약을 지어주었으면 했지만 삼촌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딸은 명년 정월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시제부로 돌아갔어요. 이리하여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그날부터 아주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촌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와 시어머니가 화목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늘 웃는 얼굴로 시어머니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시어머니의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또 시어머니의 옷, 이불, 요들을 깨끗하게 손질해드렸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 뒤로 영 딴 사람이 된 데에 대해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를 자꾸 친정에 보내야겠구나. 친정 부모의 교육을 받고 와서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나 보다. 아니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이제 소견이 좀 들어서 그런가? 아무튼 며느리가 저렇게 잘 받뜨는데 나도 이제 역정 낼 것이 뭐 있겠느냐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며느리를 대하고 된소리도 싹 사라졌지요. 된소리는 커녕 집안에 웃음소리가 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며느리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친어머니와 친딸처럼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그 집안을 칭찬하고 우러러 보기까지 했어요. 한편 한약방을 낳는 이 며느리의 삼촌은 조카 딸을 보낸 뒤로 매우 궁금했습니다. 더군다나 해가 바뀌어 정월이 되었는데도 조카 딸이 약속대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속으로 틀림없이 그동안 조카 딸과 시어머니의 사이가 좋아졌으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딸에게 사람을 보내어 작년 정월에 약속한 약을 지어놓았으니 한번 자기 집으로 와서 가져가라고 전했어요. 그러자 조카 딸이 삼촌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버님 안녕하세요. 작년 정월에 말씀드린 그 독약 이제는 소용없게 되었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아주 착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차라리 독약 대신 오래 사실 수 있는 보약을 지어주세요. 조카 딸의 말을 듣고 삼촌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작년 엔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일부러 금년 정월에 오면 독약을 준다고 속인 것이다. 훌륭한 시어머니를 앞으로 잘 모시도록 해라. 이래하여 며느리는 그 뒤 소문난 효부가 되었답니다. 맹꽁 하고 우는 이유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며느리는 마음씨가 고약한 데다가 욕심까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를 몹시 미워했어요. 그리고 공경하기는 커녕 늘 시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욕을 했습니다. 일은 안하고 저렇게 누워서 늘 앓기만 하면 누가 좋아해 차라리 죽기라도 하면 양식이라도 덜 들지. 참으로 못된 며느리였습니다. 봉양은 커녕 자기 시어머니가 얼른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고약한 며느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병자를 따뜻하게 위로하거나 시중을 드는 일은 그 며느리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구박한다는 소문은 금방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마을 노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며느리와 남편을 타이르거나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며느리는 더 심수를 부리고 못되어졌어요. 심지어는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끼내조차도 거르거나 고양이 반만큼 양을 줄여서 드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나날이 살이 빠지고 기운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른 보기에 꼭 귀신과 같았어요. 두 눈이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툭 튀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는 등에 가 붙었어요. 이를 본 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밤마다 자리에 들면 자기 아내를 타이르고 나몰아 쓰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 그럴 때마다 아내는 되레의 역정을 내며 남편에게 덤벼들기도 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한 번 돌아가시면 다시 오실 수 없는 법이요. 저러다가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오?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소. 다 이것이 우리 집 잘되라고 하는 소리여요. 집이 넉넉하면 나도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여보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된 도리는 다해야 되지 않겠소? 옛날 맹종이란 사람은 가난했으나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죽순을 겨울 눈속에서도 얻었다지 않아요? 그리고 왕상이란 사람도 가난했으나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원하는 잉어를 얼음 구멍에서도 얻었고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효성을 다하면 어머니 한 분이야 편안히 모실 수 있지 않겠소? 흥 유식한 문자 좋아하네요. 당장에 굶어 죽을 지경인데 무슨 효성이요? 그런 효도는 당신이나 하라고요. 남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그 못된 성미에 이젠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의 이런 못된 행시를 고쳐줄 수 있을까 하고 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자기 어머니를 잘 받들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웃 부잣집으로 가서 돈을 구웠습니다. 그러고는 그 돈으로 장에 가서 밤 한 말을 사왔어요. 아니 당신 이게 밤 아니요? 왼밤을 이렇게도 많이 사왔소? 이웃 부잣집에서 돈을 구워 사왔소? 이걸 어머니께 삶아드려요. 당신 돌았군요. 이제 며칠 안 가면 돌아가실 분에게 밤은 무슨 놈의 밤이오? 그것도 남의 돈까지 구워서 사왔으니 당신 정신이 있소? 없소? 모르는 소리 예로부터 밤은 소화가 안 된다고 했소. 어머니가 이 밤을 자시면 소화가 안 되어서 배탈이 나고 점점 살이 빠져 돌아가시게 될 거요. 그래서 사왔는데 당신 그것도 모르는 모양이구먼.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지요. 밤은 오히려 영양분이 많은 좋은 열매였습니다.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드리면 어머니가 원기를 되찾아 건강해지리라 믿고 일부러 꾸며낸 말이었어요. 그러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의 아내는 남편의 그럴듯한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갔습니다. 듣고 보니 참으로 신기한 방법이었어요. 미온 시어머니가 이 밤으로 쉽게 돌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속으로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쩜 당신은 그렇게도 머리가 좋아요. 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여태 모르고 있었네. 잘했어요. 그까지 빚은 차차 살아가면서 우리가 갚으면 되지요. 아내는 금방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두 손을 꽉 지면서 잘했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속으로 쓴 웃음을 웃고 있었어요. 두고 봐 어디 우리 어머니가 살이 빠지나 찌나 두고 보라고 이리 하여 며느리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밤을 삶아서 시어머니에게 까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여느 때와는 달리 가진 아양을 다 떨었어요. 얘야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맛있는 밤을 다 삶아주게 어머님 많이 잡수셔요. 이 밤 잡수시고 어서 기운을 내셔요. 늘 누워만 계시니 저희들이 보기에 딱해서 밤을 사왔어요. 이렇게 시체미를 떼고 아양을 부렸어요.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며느리는 속으로 시어머니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밤을 먹으면 살이 빠지고 건강을 늦춰 늦춰 쉬 죽게 될 텐데 어리석은 어머니는 좋아만 하시네. 며느리는 정과는 달리 정성을 들여 매일매일 밤을 삶아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쯤 지났을 때 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살이 빠지고 쇠약해지기를 기다렸는데 살이 빠지기는 되레 점점 살이 쪄서 마침내 옛날의 원기를 되찾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매일매일 먹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일이 이렇게 생각과는 반대로 되자 며느리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는 남편 더 고약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잘됐지 뭐야 이왕 건강해졌으니 저 어머니를 좀 부려먹어야지 어디 거저 놀릴 수야 없지 빚을 내어서 밤을 샀으니 그 미천이라도 뽑아야겠군. 며느리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부터 시어머니에게 온갖 일을 하게 했어요. 빨래며 부엌 설거지며 눈밭 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고약한 며느리는 건강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심술이 나서 못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겨울철 김장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우물가에서 배추를 씻고 있었어요. 이때 고약한 며느리의 마음속에 끔찍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다 감고 시어머니를 깊은 우물 속으로 넣었습니다. 이런 못된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 발로 차서 시어머니를 우물에 빠져 죽게 하다니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 며느리의 눈 속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금동 앞줄이 스르르 우물 속으로 내려오더니 시어머니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벌써 하늘 저 멀리로 올라간 뒤라 이제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마음씨가 고약하고 어리석은 며느리는 이 광경을 보자 이번에는 하늘로 올라간 시어머니가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시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은 한 마리나 되는 밤을 먹고 살이 쪘고 우물에 빠졌기 때문이야. 나도 밤을 먹고 우물에 빠져 하늘로 올라가야지.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남편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 곳에 있는 일가 친척네 집으로 다니러 갔다고만 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늘 일만 하셔서 되겠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를 잡수셨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 곳에 있는 친척들을 주로 찾아보고 오시라 했어요. 아마 몇 달은 조이 걸릴 거예요. 남편은 이 말을 듣자 자기 아내가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하나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했소. 어머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소. 일가 친척네 집에 가셔서 아마 당신 자랑을 많이 하실 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리석고 마음씨 고약한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처럼 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을 보고 이렇게 졸라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일이 고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당신도 살이 빠져 말이 아니네요. 우리도 밤을 사다가 좀 삶아 먹읍시다. 마음씨 착한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밤이 먹고 싶으면 저럴까 밤을 사자면 또 빚을 내어야 하지만 아내를 위해 밤을 사다 주어야지 며칠 전에는 어머니를 위해 착한 일도 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며칠 뒤 장에 가서 밤 두 말을 사 왔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같이 밤을 삶아 아내와 같이 먹었어요. 마음 쉬고 약한 며느리는 하늘에 올라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이리 하여 부부가 밤을 다 먹고 나자 정말 딴 사람처럼 살이 통통하게 쪘습니다. 목에도 살이 올라 머리와 가슴이 맞붙은 맹꽁이처럼 되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어리석고 마음씨가 고약한 며느리는 어느 날 밤에 남편을 깨웠습니다. 자기를 넣고 우물가로 가서 달구경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고지식한 남편은 창피하기는 했으나 밤이라 아내를 넣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한편 아내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잘되어간다고 좋아했어요. 남편이 우물가를 빙빙 돌자 엎여있던 아내는 몸을 빼치며 남편과 함께 우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러자 금방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등에 엎여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무거워요? 아니요. 줄을 잡으니 가볍소. 이 소리를 자꾸 되풀이하면서 올라가는데 뜻밖에도 동아줄이 끊어졌습니다. 동아줄은 하느님이 내린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이 바람의 두 부분은 우물 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래하여 두 사람은 죽어 맹꽁이로 태어났어요. 똥똥하여 머리와 가슴이 맞붙고 등의 밤색과 비슷한 얼룩 반점이 있는 죽기 전에 밤을 많이 먹은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밤이면 무겁냐 맹꽁 가볍다 맹꽁 하고 울어대는 것도 그때 썩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부부가 주고받은 말 그대로 그냥 되풀이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답니다. 버릇을 고친 사람 옛날에 마음씨가 고약한 포도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포도대장이라면 모두들 벌벌 떨고 상을 찡그리는 판인데 이 사람은 마음씨조차 고약하여 누구나 마주치기를 꺼렸어요. 포도대장은 자기 권세를 믿고 아랫사람을 못살게 들볶았습니다. 공연이 두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쳐서 부하들은 숨도 크게 못쉬는 상황이었어요. 걸핏하면 욕설을 퍼붓고 남의 인격을 진문계기 때문에 부하들 중에는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부하들을 들볶고 골탕을 먹일 작정으로 포도대장은 별 대수롭지도 않은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넌 땅딸막하게 옆으로만 퍼지냐 네 하래비가 돼지였겄다 저 들창고에다 뒤룩거리는 걸음걸이하며 영락없는 돼지야. 포도대장은 여러 부하들 앞에서 한 키 작은 부하를 보고 서슴없이 비꼬 왔습니다. 이 부하는 포도대장에게 이런 소리를 벌써 수십 번도 더 들어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라가 치밀었지만 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뭐라 대꾸라도 하게 되면 더 무서운 불호령이 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없이 오늘은 그 욕속에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까지 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삭힐 수가 없었습니다. 부하는 포도대장의 코를 꺾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일대일로 맞섰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반대로 포도대장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안갚음을 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대장님 그래 이 돼지야 작작 먹어라 작작 그러다가 백댁이 찢어지면 누가 깨미니 그러나 이 소리를 듣고도 그 부하는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시체미를 떼고 포도대장을 우러렀어요. 대장님 우리 대장님은 꼭 위대하신 하느님 같으십니다. 뭐라? 하느님 같으시다고요? 그래? 포도대장은 이 소리를 듣자 어깨를 으쓱 떼며 코끝을 하늘 위로 축해 올렸습니다. 참으로 그 소리가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대장은 이내 되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어째서 하느님 같으냐 나도 그렇다고는 믿고 있지만 네 생각에는 무엇 때문인지 말해보라는 거다. 망설일 거 없어 대답이 그럴싸하면 오늘 한잔하자고. 포도대장은 그 부하가 더 아참을 부리는 대답을 해주길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그래야만 자기의 위신이 서고 칭찬도 앞뒤가 맞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장님 하느님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 같이 보이고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돼지 같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장님은 위대한 하느님 같으십니다. 이 소리를 듣자 옆에 있던 부하들이 배꼽을 주며 웃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가요? 이 말은 포도대장이 부하의 말맞다나 하느님이라면 모든 부하가 다 하느님이 되고 포도대장의 말대로 부하가 돼지라면 포도대장이 돼지이기 때문에 부하가 돼지로 보인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포도대장이 돼지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포도대장은 부하들이 웃자 처음엔 잘난 자기를 존경해서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마침내 그 부하의 말이 자기를 비꼬는 욕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하를 벌줄 수는 없었어요. 벌은 커녕 얼굴을 붉힌 채로 도망친 포도대장은 그 뒤 자기의 못된 버릇을 고쳐 아주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거만한 임금 옛날에 대적할 만한 자가 없을 정도로 거만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라면 한 나라의 제일가는 어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왕은 어찌나 콧대가 높고 거만한지 모든 백성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거만한 왕이 어느 날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왕은 한나절을 신하들과 산 등성이며 산 골짜기로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숨이 가쁘고 전신에서 땀이 줄줄 흘렀어요. 이처럼 너무나 덥고 땀이 흐르자 왕은 산 골짜기에 무리개 농덩이를 찾아 목욕을 했습니다. 몸에 물을 끼얹으니 좀 살 것 같았어요. 왕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몰래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웅덩이 곁에 메어둔 왕의 말을 타고 신하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자 신하들은 이 사람이 왕인 줄만 알고 공손히 절을 하며 왕궁으로 인도했지요. 한편 이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목욕을 마친 왕이 웅덩이에서 나와보니 벗어둔 옷이 없었습니다. 사방을 두루 찾아보았으나 누더기 옷이 한 벌 있을 뿐 자기 옷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옆에 메어둔 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험하기 이를 데 없구나 나는 이 나라에 둘도 없는 왕이 아닌가 모험하게도 어느 놈이 내 옷을 훔쳐갔단 말인가 내 이놈을 찾아내어 삼족을 죽여 없애리라 왕은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맹랑하게 되고 보니 왕은 그 누더기 옷이라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도 콧대가 높고 으스대던 왕도 별 도리가 없었지요. 퀴퀴한 냄새가 풍기는 누더기를 몸에 걸치고 보니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가다듬은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어서 이제 그곳까지 걸어가야만 했어요. 한 나라를 명령하던 왕이 걸어간다는 것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이건 역시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래하여 왕은 죽을 고생을 하며 며칠 만에야 겨우 왕궁에 닿았습니다. 왕은 대골 문 앞에 이르자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러고는 왕이 기운을 되찾아 대궐문을 들어가려는데 문지기가 말렸습니다. 네 이놈들 모험하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냐. 모험하기 짝이 없구나. 이 문어서 열지 못할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문지기는 두 눈을 불아리며 삼지창으로 왕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이 바람에 왕은 전신에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그곳에서 그만 도망치고 말았어요. 왕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찼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가엾은 신세가 되었나 하고 한탄 섞인 한숨을 쉬었으나 이젠 엎질러진 물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시 기운을 차렸어요. 이번에는 정승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승들은 자기를 알아보고 다시 왕으로 받들어 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찌된 영혼인지 정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알아죽이는 커녕 욕설을 퍼붓고 마구 때리려고 했습니다. 왕은 다시 그곳에서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어요. 일이 잘못되어도 여간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왕은 행차하는 종전마마나 왕자를 만나 그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모두 모르는 채 했습니다. 아니 모른 채를 한다기보다도 나졸들을 시켜서 곤장을 치라고 까지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이제는 아무에게도 희망을 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왕은 해가 지자 지쳐서 들판에 쓰러졌습니다. 온종일 쫓겨 다니느라 다리가 아프고 전신에서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모기떼에 물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배도 고팠습니다. 왕은 들판에 누워 총총이 빛나는 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가련하기만 했습니다. 왕은 지나온 옛날과 오늘 겪게 된 괴로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오늘의 이 괴로움은 내가 여태 사람들을 깔보고 거만하게 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느님이 첨벌을 내리신 게 분명해. 이렇게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자 갑자기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위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거만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왕은 들판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고는 동이 트자 정승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렇게도 쌀쌀하고 무섭게 굴던 정승이 오늘은 옛날과 같이 공손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왕은 그래도 옛날처럼 교만을 부리거나 깔보지 않았어요. 왕은 다시 대궐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들도 어제와는 달리 대궐문을 열고는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잡고 있던 창들도 땅바닥에 뉘었습니다. 왕은 어제와 같은 노덕위를 잊고 있었는데도 어제와는 사정이 영 달랐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마치 남을 대하듯 쌀쌀했던 중전이나 왕자가 오늘은 왕을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렇게 왕이 어리둥절해 하는데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왕의 옷을 입고 가짜 왕 노릇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짜 왕은 진짜 왕이 데려 서자 반가이 맞으며 기뻐 했습니다. 상감 그동안 수고를 했소. 이리 앉으시오. 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이오. 상감이 너무 거만해서 이 나라가 망할까 염려되어 그것을 깨우쳐주려고 왔소. 그래서 내가 상감이 목욕할 때 옷을 훔쳤고 여러 정승과 문지기 그리고 중정과 왕자에게 상감을 쌀쌀하게 대하라고 미리 일러두었소. 그런데 상감이 이제야 그 거만함을 버리고 이렇게 딴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도로 하늘나라로 가겠소. 앞으로도 변함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잘 다스려 주시오. 이렇게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비밀이 벗겨지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거만 때문이란 것을 깊이 깨달은 왕은 그 후로는 정말 덕망높은 왕이 되어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동물의 특이한 생김새가 어떤 연유로 그리 된 것인지에 관해 재미있게 풀어낸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이와 벼룩 이야기가 그렇지요? 어린 친구들은 이 이야기들을 정말로 믿기도 한답니다. 이와 벼룩 말고도 가자미 눈 고브라진 새우 호랑이 줄무늬 토끼의 짧은 꼬리 등 재미있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주변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을 보며 재미있는 상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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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